성주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날로 심각해져가는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줄이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쓰레기 제로도시를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 선포식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식 출발을 알렸고 매월 25일을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의 날로 정해 정기적인 캠페인도 추진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 없는 회의, 행사, 축제를 추진키로 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물병이나 텀블러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나부터 생활 속 작은 실천의식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시책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청주시는 미세먼지 관리 상황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광판과 미세먼지 알림이 신호 등에 대기오염들을 표출하고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하면 시민 행동요령을 전파합니다. 살수차와 흡입차를 주요 도로에 상시 운행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조정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들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수톱물 공급을 위해 청주시가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낭성, 미원 등 읍면 지역의 노후 상수도 정비를 실시하고 시내 주요 상수관망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 청주 전 지역 노후 상수관망 정밀조사, 상수관 노후 지역 노후관 계량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톱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시가 청주사랑상품권 청주페이를 12월 17일 충전식 선불카드로 출시합니다. 출시기념으로 선착순 6천 명에게 10% 추가 충전 혜택을 드리며 1만 4천 명에게는 6% 추가 충전 혜택을 드립니다. 청주페이는 청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내 30개 지정 금융기관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인 월별 한도는 50만 원이며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청주 소재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학원, 미용실, 카페, 병원, 주유소, 전통시장 등 모든 점포입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업소, 상품권 판매소 등 일부 점포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꿈 청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원구 내덕동에 문을 열고 청소년들을 맞이합니다. 박꿈은 바글바글 꿈터의 줄임말로 또래와의 소통으로 공동체 의미를 찾고 미래의 진로 꿈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란 뜻이며 공식 명칭은 청원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1층에는 동아리실, 북카페, 바리스타실, 2층에는 요리연습실, 댄스연습실, 문화놀이터 등을 갖췄습니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은 동아리와 봉사단 활동을 하고 4차 산업혁명 특화 교육에 참여하며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청주 지역자활센터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꿈의 공간이 서원구 모충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자활근로에 참여한 저소득층이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참여해 땀과 열정으로 만든 물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공간입니다. EM 생활용품, 청원 생명쌀로 만든 누룽지 스낵, 홈패션, 아파 등 다양한 물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립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자활 참여자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시설인 청주시 세활용시민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청주시 주성동에 위치한 청주시 세활용시민센터는 지하 1층과 1층의 재활용 판매장, 2층의 전시 홍보관실과 교육실, 3층의 세활용 공방과 세활용 체험 실습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자원순환 전문인력 양성, 시민실천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실천문화 확산, 자원순환 산업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자원을 순환 이용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청주 조성을 위한 종합시설인 청주시 세활용시민센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